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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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산 앞바다에 있는 일산지 앞에 배를 타고 나서 선상 낚시를 하겠습니다. 횟집을 하고 계시는 선장님을 따라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해뉴 사장님께서 무지하시면서 와둔포인트에 가서 고기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넣어도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파도도 없고 좋네요. 바다 위에 떠있습니다. 별로 덥지가 않습니다. 8시밖에 안되서 그러는데 9시부터 좀 더워지더라고요. 여기가 바다에 있는 바람이 좀 더워지더라고요. 여기가 바다에 있는 바람이 좀 더워지더라고요. 네. 다른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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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네. 아우! 꽃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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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꽈락꽈락 사이즈도 돌 sight 안녕하세요. 이야아아아 꽃 맞죠 꽃락꽈락이요. 꽃락이 형 물집하잖아. 네. 꽃락 사이즈 좋은데요? 네. 꽃락 사이즈 좋은데요? 꽃락입니다. 배 탔는데 저 정도는 잡아야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비yeon 저 위해라. 네 준비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들어왔어.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밑밥 넣었기 때문에요. 이제 나올겁니다. 여기 넣어봐 오줘봐. 맛있습니다. 올라왔다는게 중요한겁니다. 밀치 밀치 멸치네. 멸치로 닮아. 네. 살려줘야돼. 그래도 대단하신대. 씨알이 작더라도 내가 못들어 나갔다. 그러니깐요. 올라올건데. 네. 많이 뿌리지 말아. 왔죠? 많이 뿌리지 말아. 넣으면 나오죠. 미안하네. 뭐야? 밀치야. 밀치가 얼마나 많나? 물에 다시 던지면 노무가 먹지 않을까요? 요즘 노무도 제철이라는데. 농어사는 줄 알았어요. 노무도 나오겠죠? 이대로 놔둬갖고 다시 던지면. 배가 쭉 꺾이길래. 어. 뭔가 시큰데. 나는 그래도 입에다 먹는데. 등에다 씻어 나가봐. 네. 이제 노무 잡으려고. 며칠이 안오고. 땅 빠졌어. 며칠이 안오고. 땅 빠졌어. 땅 빠졌어. 땅 빠졌어. dolphins. 땅 빠졌어. 땅 빠졌어. 땅 빠졌어. 땅 빠졌어. 텅 빠졌어. 며칠 back를 흙돼. 이견나. 땅 빠졌어. 땅 빠진다. 나는 제목은 흙돼. 그건케 흙돼. 그래서 이겨낸을 moss를 흙돼. 오 왔다. 왔다. 이거죠. 여기 휘는 거 보이신거지? 오 친다 친다 친다. 이거죠. 대전경이 와 크다. 사이즈 좋다. 이제 올라올 겁니다. 막 올라올 거예요. 진짜. 와 대전경이 대전경이. 엄청 큽니다. 큰 편이에요. 전경이 치고. 순맛도 없냐. 첫 시초. 와 크다. 사이즈 진짜 좋아요. 올라가겠습니다. 전경이는 잡히지 말라 했는데. 저런거 잡으려면은 여기서 60원 주고 빼탈야 그든요.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뭐야 어떻게 봐요. 정결님. 빠진 거 아니고. 방금 밑밥 꾸준히 넣어주고 있거든요 제가 제 선생님 내가 마치 큰 거 하면 난다 입에서 아마 터졌을 거에요 알죠 제가 방금 얍씨를 해보고 얍이 칠 수가 쿡 차에서 해야하는데 아 지금 대가 많이 꺾였는데 다 떨어진 거 아입니까? 아니다 아니다 대신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것도 뭐 더 이쁘다 전혀 그냥 이렇게 이쁘다 다 됐다 시켰다 약간 3,4개 고춧가루 아, 작은데? 벨트 아, 이거는... 아, 좀 뒤개기가 네, 사이즈 작은 거 배타인데 이런 거는 이제 놔줘야죠, 예 깨빡이잖아, 이거 오시고나 못 챙길 건데 배탄 이상이 하거든 다시 동암께 이래야 더 커서 와 저 두수했습니다 아, 내가 뻔한 빨리 할라지만 이 집에서 사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숫자끼가서 다이가 날 멸치 네 멸치들이 왜 이러나 차를 타고 차를 타고 맹도 형 네 이동 차를 타고 오자고 그래 2번 냉장고로 가면 돼 2번 냉장고 그래도 여기 시라큰 한 마리 잡았으면 다행이 저희도 한 마리 잡았으면 다행이다 저희도 한 마리 잡았으면 저희도 뭐 네 밥 한 공기도 1인분 잡았으면 1인분 잡았으면 2인간 처럼 40명이라고 물 수 있는거죠 그 사람들 잡힌 안져요 지금 한 마리 안잡아도 안잡아요 저희도 이제 정점 이제 물때 한 번 딱 주고 들어오는거죠 그 사람들 예 언제 저희뜰지 모르니까 또 뜨면은 몇 십 마리도 짰거든요 그런거 때문에 오는거죠 2번 냉장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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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아 아 왔다 신경이 새끼 야 그래갖고 시 너머 나머지 사람이 산별 되꼬 나 이거 새끼 디렉 멈쩍 이생쿠 이생쿠 요것도 이지 τα 마약 오이! 와! 아리 크네 제대로 걸렸어 왔다 왔다 지금 쭉 왔어요 우와 크겠다 나도 거기 왔는데 야 너도 봐라 웃어봐 아 좋습니다 이게 좀 허리 그래 시어리게 네 빨리 던져 놓으시면 돼 왔다 아 아 진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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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